지난 7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 규모가 3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허청은 기술 보호를 위한 4중 안전장치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돼 범행 모의나 준비 단계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 양형도 상향돼 오는 7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최대 역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